그런 것들의 우수사례가 나왔거든요. 그 다음에 웃긴 사례가 나왔는데 이거 들어있고 이거 웃은 게 아닌데? 노동을 혁신적으로 단추시켜준 거잖아. 인류사의 기비나물 발명이야 이건. 이런 자리에 오면 누군가 하면 꾸어야 하는 사회적 차별을 당하게 되잖아. 이건 정말 차별어생 혁신적인 기계인 것 같아. 차별을 없애는 기계인. 노벨평화사. 혁신적인 기계인 것 같아. 혁신적인 기계인 것 같아. 쩔어 쩔어. 나 정말 감탄했어. 저 심플한 구조기구 하면 캠 기구를 바꾼다. 이거를 조금 땡겨. 이거를 잠깐만. 이 캠이 지금 회전력을 상하운동으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. 회전력을 병진운동으로 바꾸고 다시 여기에서 또 상하운동으로 회전력을 바꿔주고 있는 거고. 되게 심플한 기구예요. 심플한데? 신뢰성도 있어.